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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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좋아. 몇 개의 셀이 맞지? 몇 개의 셀이 됐어요? 17 개의 셀이. 17 개의 셀이 됐어요. 17 개의 셀이 됐어요. 12 개의 셀이를 보기 때문에. 다음은 글쎄이 됐어요. 보통은 월화에 비해 이 셀이 몇 개의 셀이 됐어요? 5, 6, 3...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3 개의 셀은 더 좋았죠. Uluvah Üniversitesi'nde doktora yapıyorum aynı zamanda ve burada Seçen Keçi Çiftliği'nde zihir zamanı olarak çalışıyorum. 네에 시ah해군요. 네에 시ah해군요. 네에 시ah해군요. 네에 시ah해군요. 네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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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에 15-16 를 먹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시켰습니다. 지금 우를 올리기 위해 먹었습니다. 저희도 없으면, 이 시각에 이 시각에 매입됩니다. 그리고 고통을 올려주고 있습니다. 이 시각에 정치하게 지낸다. 이 시각은 1-2 아야 정도의 피그론이 피그오했습니다. 이 시각은 더 오래 계속됩니다. 이 시각은 더 더 줄지지요. 그러면, 이 시각에서 피그그였를 지낸다. 이 시각은 2 아야 정도의 지속에 주문을 합니다.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. 또한 후에 전해드렸습니다. 아직 한 달 만에 지나가게 되죠. 후에 전해드렸습니다. 전해드렸습니다. 이렇게 해드렸습니다. 전해서도 10년 동안 반영이 생기지 못하시나요? 네. 이제 다시 전해드렸습니다. 마치고 있는 학생들도, 이제 여기에서의 노력을 미션을 받았습니다. 네. 이 학생들은 몇 가지가 안내드렸습니다? 40-50 kg 사이에서는 십 000 kg의 롤입니다. 섬 70kg의 롤이 베러 롤이 아르바이트에 보면 정말 정말 진정적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